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비행기인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요? 내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도 서로도 김치인데 내가 여러 번 다녀잖아, 그리스. 내 경험으로는 충분했다고. 이걸 어떻게 가져가? 못 가져갈 것 같잖아요, 이거. 가져갈 수 있어. 가져갈 수 있어.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없으면. 논란은 계속되고. 가져간다. 가져간다 두 분. 가져간다 두 분. 못 가져간다. 못 가져간다 세 명입니다. 계속 가져가. 가져가. 자, 그러면. 일단은 2대 3. 한번 가보자고요. 목사님, 왜 확신하셨어요? 이 그리스의 국내에서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다녀봐도 상당히 이렇게 유도리가 있어요. 국제, 국제 주에게 못 가져가. 어제도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. 국내에서는 괜찮다고 다 뺏기고 왔잖아요. 수산물 그리고 뭐 그 저기 특산물 이런 거는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. 당연하죠. 불타오르는 거 뭐. 내가 먹겠다는데 뭐. 누가 뭐라 그래. 수산물. 하하하하하하. 누가. 물타오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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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산물. 이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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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. 비행기 가져먹자. 아, 이 숨겨. 졌어요 저. 욕정을 끓이. 졌어요 저 저. 인내받ви다. 알고 보니, 그리스 국내에서는 과일을 갖고 타도 되는 거였어요. 뭐, 어쨌든 잘 됐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